흙은 재개의 가장 근원적인 공간이고 근원적인 재료로서 의미가 있고요 흙은 재개는 어린 시절 추억을 담아주는 재료이고 어머니 같은 어떤 회귀적인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흙은 재개의 주어진 화면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가장 근제적이고 근원적인 변치 않는 어떤 것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지의 물이 고여서 흐르고 넘쳐서 강이라고 하는 자죽을 남기면서 흐르듯이 저희 그림 안에서도 자연이 가진 현상을 통해서 삶의 바탕이 됐던 땅의 모습이 짓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삶의 바탕이 됐던 적을 가지고 있음 삶의 바탕이 됐던 적을 하고 싶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